금요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10편 1편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1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계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계를 서지 않냐며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며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많은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위기라는 것은 늘상 우리 주변에 늘 같이 있는 게 위기예요 우리 생각에 이번 팬데믹만 지나가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위기는 이렇게 늘 파도처럼 다가와요 어느 순간 위기의 정점에 서 있다가도 또 어느 순간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다 끝난다 싶었는데 다시 또 위기를 만나고 그렇죠 그걸 인생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벌써 시간이 좀 지나서 잊었지만 2008년에도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08년에도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08년에도 위기가 있었죠 그걸 갚지 못해 가지고 완전히 미국 경제와 그냥 지진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었어요 그때 한 620빌리언 정도 부채가 있어가지고 이걸 갚지 못해 가지고 파산 신청을 했었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때 뭐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뭐 몰게지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세계 사람들은 그냥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보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실제 시장도, 몰게지들도 things were crashing and the world thought that's just the problem in America 뭐 우리는 상관이 없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 여파가 전 세계를 흔드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전 세계가 흔들거렸죠 그리고 이제 2008년이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12년 지났어요 12년이 지난 새해 중국의 한 도시 우한에서 시작된 것 전염병이 확 돌았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는 전염병이 돌았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전 세계를 흔들거리게 지진처럼 이렇게 울릴 줄은 몰랐었지요 다 중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사진 우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무슨 물통 쓰고 다니고 이런 걸 되게 웃었어요 그냥 재밌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 세계에 모든 나라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 때문에 미국 안에는 사람들이 실업 잡을 놓게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잡을 잃은 사람들에게 매달 주고 하는 그 돈이 얼마 정도 지금 나가고 있냐면 2.2 트릴리언이 나가고 있어요 몇 배 되는 거죠 아마 이것도 이제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이제 좀 괜찮다 생각이 될 텐데 또 다른 파도가 또 올라오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파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학생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셀러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마 셀러 학생들 같으면 이번 파이널이 아마 위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만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은 진짜 이번 파이널만 어떻게 끝나고 나면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여기 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오면은 위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닥치게 되면은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여기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경제나 여러분의 삶이나 모든 게 다 무너지거나 위기를 만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 경제가 다 흔들거리고 지금 최고의 실업률 가운데 있기는 한데 여러분 생각에 미국의 모든 경기와 세계의 모든 경제가 다 정상으로 올라와야 나도 같이 살 수 있다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모두가 다 안정되는 위기가 없는 이 상황이 되면은 나도 좋겠지만은 꼭 입대가 되어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꼭 우리 생각에는 도로가 잘 깔려있는 하위에 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하위에 같은 길을 내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색 같은 경우 보세요 온 고대 근동 지역이 전부 다 기근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완전 위기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살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온 나라가 죽은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은 저 어마어마한 골리아식이 기다리고 있고 40일을 하나님을 욕해도 누구 하나 나갈 수가 없는 상황 위기의 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위기가 온 나라가 갖게 된 이 위기가 다윗 때문에 완전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돌아오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기근이니까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경제적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었어요 이 비밀이 오늘 읽었던 10편 1편이에요 오늘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이미지 하나를 주죠 픽처 하나를 주는데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마른 땅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땅이 막 척척 벌어지는 땅인데 여기에 나무가 있으면 물을 좀 부어줘도 겨우 생존할 거예요 땅이 이렇게 척척 벌어지는데 물을 이렇게 좀 갖다 부은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거나 그러기 힘들어 겨우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통째로 뽑아서 시내가에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막 물이 흐르는 시내가예요 그러면 물 누가 한번 주는 것과 완전 다르겠죠 여기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은 다른 데 상황은 땅이 막 척척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기서 떠서 여기에 심겨지게 되면 시내가에 심겨지게 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내가에 심어지는 비결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런 어려움의 정점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이렇게 땅이 쩍쩍 벌어지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그럼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이 뭔지를 오늘 시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에게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밀이 메디테이션, 묵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게 너무 어렵다 팬데믹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는데 이거 이제 갖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렇게 격리할 수 있는 내가 따로 영적으로 내가 숨 쉴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시간 묵상의 시간 그거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플랜티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가 여기 있던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가지고 어디로 심겨졌어요? 시내가에 심겨진 거래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옮겨 심겨지면 돼요 이렇게 플랜티드 되는 비밀이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메디테이션 여러분 하루 지내시면서 따로 시간을 쪼개서 내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다잇이 누렸던 비밀이 그 비밀이 있었거든요 저기 성전이 정확히 보이는데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자기를 늘 쫓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린틴 한지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얼마 됐죠? 교회에 우리가 같이 못 모인지가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절대 밖에 나오지 말고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 있어라 계속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집에서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우리 COVID-19 인기 전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나왔어요 그동안 한 몇 주 비 오다가 오늘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 좀 피해가지고 해질 때쯤 되니까 엄청 나왔어요 한 달쯤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잇은 한 10년 정도 쫓아다녔어요 한 10년을 누구를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고백도 했죠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요하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가 버리는 상황까지 그리 왔어요 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잇이 가지고 있던 메디테이션 이 비밀이 있었으니까 다잇은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다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인데 자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 가지로 경제로도 힘들기도 하고 마음껏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기도 하고 좀 답답하긴 할 텐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거 누리기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중국의 어떤 목사님 얘기 기억나시죠 포로 수용소 수용소 같은 데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상범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잡힌 것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작업장 중에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고 하는 작업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용시설에서 분열을 퍼가지고 이렇게 걸음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는 퍼서 나루하는 그 일이에요 거기는 냄새가 워낙 지독하고 간수도 거기는 있지 않고 간수도 냄새 나니까 안 오죠 그런 데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침에 그 작업장을 가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 하루 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여기서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그냥 통째로 내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작업장에 가면서 거기서 늘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고 했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마치 장미꽃 정원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향기 나는 새벽 이슬이 뚝뚝 떨어지는 그 영롱한 장미 그 꽃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갔었대요 상황은 이건데 자기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여러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누려보세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기로 오늘 날씨가 어떤지 이렇게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면 이제 그날 언제 걸을 수 있을지가 딱 보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날씨로 제일 좋은 게 한 70도 정도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60도 될 때 걸으니까 조금 춥고요 80도 되면 덥고 그래요 70도 정도 됐을 때가 그것이 가장 좋은 온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하루 날씨가 쭉 나오면서 70도가 딱 걸리는 날 그 시간대가 딱 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딱 잡아요 오늘 같으면 7시 좀 넘어서가 7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 시간 때였어요 아침에 그럼 이제 7시 좀 넘어서 이제 아무도 사람들은 밖에 없고 이제 한 시간 정도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격리 코린틴도 하고 메디테션도 하는 그 영적인 그 시간이에요 다이시 광야에서 늘 했던 것도 이거였어요 분명히 자기는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광야인데 광야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 광야에 있지 않고 딱 자기를 보호하는 산성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반석이 딱 되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는 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자가 되시고 자기는 여기 있지만 전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다이시 했던 것처럼 옛날 요셉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하나를 잘 잡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메디테이션 묵상을 할까요? 아마 그렇게 물으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주보 보시면 그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 주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강단의 메시지나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툴로 사용해서 복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주중에 성경을 쭉 읽고 계시는 게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욕기 잊고 있는데 욕기를 통해서 욕기 지금 되게 어려운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욕이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그 주에 주셨던 말씀들과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들과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묵상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묵상했던 걸 가지고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여기서 나오는 기도들과 이미 우리가 정의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홉 개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아마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이 기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시고 교회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더 고민하고 싶은 것은 운동하세요 여러분 피부도 발라서 예뻐지려고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해서 피부를 좋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자꾸 뭘 바르면 숨도 못 쉬잖아요 자꾸 이렇게 뭘 바르지 마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 호흡이 젊을 때 같이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피부 호흡이 더 되도록 땀도 흘리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땀만 흘러도 몸 안에 있는 배출해야 될 것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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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걸으면서 그러면 엑서사이스가 되잖아요 하나님 주인 메시지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도로 바꿔서 걸어요 그러면 그냥 걷고 오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프랙티컬한 얘기를 오늘 같이 드렸는데요 자꾸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늘 위기만 느껴지죠 이걸 계속 생각하면 걱정이라 그래요 아 이거 COVID-19 언제나 끝나나 이거 뭐 여름까지 가나 또 겨울에 다시 온다는데 그러는가 뭐 계속 이거 생각하면은 걱정이 점점 커질 거예요 oh when is this COVID-19 going to be solved? is it going to get worse in the summer or in the winter? if you just keep thinking about those things that is what we call worry 네 지금 비즈니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가지 생각 계속 하면은 여러분 여기 완전 잡히게 될 거예요 oh what's going to happen to my business and if you keep only thinking about that then you're going to be enslaved to that kind of thinking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시냐면은 여기에서 이리 점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and well this crisis is part of God's will so all you need to do is have this jump from this dry soil into this state of blessedness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적어도 길든 짧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아무튼 꼭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and so whether it's a short time or several times you need to have this time of meditation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all pray together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늘 교회 아홉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그거 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온 교회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보는데 한 마음으로 원네스로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God this is your work and as a church in oneness would you help us to see that together 하나님의 나름대로